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31종 추돌 사고의 현장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관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원인 요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난 상행선의 통행은 당분간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터널 안에 남아있던 탱크롤이 두 대를 끌어내면서 3회 2터널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입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는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숨진 5명의 부검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CCTV,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운전자 진술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초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결빙 여부와 도로공사 제설 작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규정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연구원 등과 이틀 동안 사고 현장과 도로공사,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꾸려 직접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 하행선은 통행이 재개됐지만 사고가 난 상행선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마칠 때까지 최소 2주에서 4주 동안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행선의 북남원 IC 입구에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터널 내부는 대피 공간이 좁고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 사고에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대가 연쇄 추돌한 남원 3회 2터널 사고. 차량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대형 화물차 2대가 추돌해 불이 나기 직전.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놔둔 채 황급히 터널 밖으로 나갑니다.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터널 사고 때 대처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글쎄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참 막막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도 정작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어가지고 물론 보니까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니면 현장에 그냥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터널 안에서는 비상주차대 등 차를 옮길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쇄 추돌 사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서둘러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동을 끈 뒤 차 키는 그대로 꽂아두고 차량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난 유도 등을 따라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출구가 멀 때는 터널 중간에 설치된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 터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열 수 있고요. 또 인력으로 안 닫더라도 1분 내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독 가스를 조심하면서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JTB 뉴스 마금동입니다. 전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문제점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구도심 공동화의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공기관들의 신도심 이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몇 해 전부터 추진된 일들이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주시는 과거의 문제와 실수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두 번째 송창균 기자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11개나 되는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전주 육지구입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완주군청과 농협 등 6개 기관이 줄줄이 신도심으로 빠져나간 뒤 상권이 급격히 소락했습니다. 빈 자리에는 아파트나 병원이 들어섰지만 과거에 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옛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덕진동 1원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들까지 한 번에 빠져나가 빌딩마다 사무실은 텅텅 비고 여기에 의지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불을 보듯 예상된 일이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자리에 법조사면 기념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나마 언제 들어설지는 기약조차 없고 설령 들어선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청만큼의 이동인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그만큼의 현재 있는 만큼의 상업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신도심 개발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전주시의 무력한 대처 속에 구도심 공동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방역망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아직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민 가운데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접촉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격리하고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역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확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봄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몰릴 학원가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중국권을 다녀온 학생은 14일간 등원 중지를 권고하도록 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군산의 학원들은 전북교육청 요청으로 지난 2일부터 2주간 휴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와 개인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헌혈 실적은 7,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여 건 적고 도내 혈액 보유량도 3.8일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연례개시구는 다음 달 3일까지 단체 헌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노인이나 처소득층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가져봐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면서 불법 광고물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명함 한 장 크기에 10원 A4 용지 크기는 100원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바닥나면서 보상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것 같다는 문자를 안내를 해드리고 추가 예산이 떨어지면 다시 안내를 문자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다 돌린 상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뒤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신고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수급자 등이 할 수 있는데 신고에 뛰어든 취약계층이 늘면서 익산시는 2017년 200만 원에서 2018년 3,600만 원, 지난해에는 9천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불법 광고물 배출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책임을 묻는데도 소극적입니다. 올해 1월에 들어온 전단지만 해도 지금 한 3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복구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복구에 책임 있는 전국자치단체 18곳 가운데 16곳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제 부안에는 이원택, 정읍 고창에는 윤준병 예비 후보로 전격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즉각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가 탈락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 공천은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결과입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3선 출신의 당내 중진인 김춘진 전 의원에게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고, 정읍 고창에서는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청년 예비 후보를 시작부터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김춘진 전 의원의 경우 선거 때마다 같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잦은 고소고발로 잡음을 일으켜온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정읍 고창에 공천을 신청했던 고종륜, 권희철 예비 후보는 당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심사 과정에서 엉뚱한 해프닝도 불거졌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전주 의뢰서, 최영재 예비 후보가 경선 단계에서 배제됐다는 오보가 나와, 최 후보 측이 크게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단수 공천한 김제 부안과 정읍 고창, 그리고 앞서 2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익산 갑과 을, 또 완진무장을 제외한 5개 선거구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성환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모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익산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병도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해 정치권, 자치단체와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미래 신산업을 확보하고, 세계 문화유산 도시 위상에 걸맞는 익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예비 후보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자신은 결코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익산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지난 6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현대차 전주공장이 오는 24일부터 버스와 트럭 라인 공장을 재가동합니다. 현대차는 24일부터 재가동이 시작되면 트럭의 경우 12일, 버스는 8일 동안 휴업을 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에서 집단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 대구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추가 휴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 직원들은 휴업 기간에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받지만, 대다수 협력업체는 이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진흥원은 식품의 시험과 검사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컸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80여 개의 식품시험과 검사가 가능해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클러스터 내에서 제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출 지원까지 가능해져 식품기업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35차 정기총회가 대표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총회에서 김태경 전북도 회장은 행정기관의 하도급 전담부서 운영으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회원사 포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됐습니다. 오늘날 1시 20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불을 진화했고, 2층 주택 거실에서 81살 A씨 부부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1층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와 1톤 트럭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7살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눈이 녹지 않아 결빙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지난 영하 4도, 순창 영하 2도, 전주 0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캐스터